아마 지금 5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시는 돼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주로 오래 샀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죠. 아니요, 저 다음 들어가면 들어갈게요. 여기 너무 추워서 여기 난로 있는 데 오세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전에는 사장님이 이제 안에서만 계시고 사실 쭈삐쭈삐 서 있기만 하셨는데 요즘에는 홀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줄 선 손님분들까지 챙기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님 어디세요? 우리가 두 번째. 안녕. 안녕. 너도 아름답다. 고마워. 자, 이제 현재 시간. 6시 1분이고요. 여기는 뭐 1시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네요. 예,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냥 뭐 잠깐 바람 쐬니까 1시간 지나가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유, 드디어 왔네. 아유, 드디어 왔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앉으시고. 저희 닭볶음탕 하나랑요. 네.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기밥 하나 드릴까요? 네, 공기밥 일단 하나, 두 개 주세요 일단. 네, 네. 예. 야, 이거 먹으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다 먹는 것도 다 먹는 거야. 이건 뼈서라고요. 네. 김치는 옆에서 덜어드시면 되고요. 어, 이거 닭곰당 소스 그대로 나오는구나. 네, 닭곰당 소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떡이랑 닭이랑 찍어드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제가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청양고추랑 아너리랑 미 한가득.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마늘이랑 고춧가루 위에 덮여있어, 도핑돼 있어서 왔다 갔다. 지금, 지금 바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뚱딱지 가면은 올래가갖고 가서, 가서 장사 잘어나서 봐봐. 불 조금만 줄일게요. 네, 뚫었네요. 네, 뚫었네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나중에 또 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친절하셨어요. 아, 네. 사람이 확실히 많이 달라지셔야 해요, 확실히.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올 때 밀떡이 좀 빨리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떡, 떡 여기 소스에 찍어드시면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닭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